9월의 암송 9절 10편 117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10편 117편은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한 장의 길이가 가장 짧은 말씀이 10편 117편입니다 가장 긴장인 10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짧은 분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117편은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장인데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크고 심오한 신앙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여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관,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개같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경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신 목적은 지옥의 뗄감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만 복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여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도 동일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만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묘사하기를 각 나라와 족석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라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